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입시덕 후 내일 모레부터 공문들에게 달라지는 것 네 딱다 모아봤다 후 트위치 서비스 종료? 이제 한국에서는 트위치로 방송도 못하고 시청도 못합니다 케이스트리머들 시청자들 2개월 시한부 인생 사는 중인데 그럼 여기 어때? 네이버 치즈직이 앵 잡았다는 듯이 튀어나왔죠?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데 720기 보다가 1080기 보니까 대할 선녀가 따네요 암튼 앞으로 트위치 담밴들이 어디에 정착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들쭉날쭉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그런데 2024년부터 경기도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1,1년생 친구들 자유학기제 대비 막 세게 해야겠어요 난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에는 전면 자유학기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파이널이 20년 만에 학교폭력 처리 방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에 대동하는 선생님이 직접 학폭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학생은 선생님대로 맞나 했죠 2024년부터는 학교폭력만 조사하는 담당의 찐쌤들이 생기면서 학폭 조사가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제발 학폭으로 고통받은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학폭 가해져 처분이 결정났는데도 무장세 교육청이 빙비적거린다 2024년부터는 바로 교육감님께 디렉트 신고 때리면 돼 교육감님께 직접 신고하면 기체 없이 조사 들어간다니까 아들 가슴속에 교육감님 전화번호 하나씩 받고 다니자구요 앞으로 학업성수도 평가를 매년 봐야 한다고? 기존에는 초유, 인상, 의의만 학습성수도 평가를 받는데요 2024년부터는 초중고 총 7개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학교부터는 거의 내년 시험을 보는 셈인데 깜장 왜 항상 나부터야! 당장 내년 6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는 언제 보는지 확인 필수! 4천원짜리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비싸진다고? 흉흉한 소문에 당막, 사막, 화든 학생들 모두 불안에 떨었는데요 사실 이건 일반 인공눈물이 아닌 허방받아 쓰는 인공눈물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놀란 후문들! 워워! 렌즈 끼는 후문들! 렌즈 사려면 달이 나는 데 찾고 내가 뚫어놓은 곳까지 신지 가야 하고 오지게 불편했죠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다른 렌즈들의 온라인 구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알기로 불이네요 올해 유예 기간을 거친 소비기한 교시제가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뭐냐?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즉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변경된다는 소리 따라서 이제 소비기한 지난 건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거 알죠? 참고로 2024년 1월 1일 전에 만든 제품들은 해당 안 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추위! 알바하는 후문들 뭐? 2024년부터 회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이상 된 거라고 하네요 알바 계획이 있다면 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야금야금 오른 회저임금과 다르게 버스요금은 꼭 오를 예정이라는데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버스요금을 100원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매일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로 한 2억 원 빼실 텐데 은근 부담스럽겠네요 그런데 부상교통 주장하던 도시들은 다 어디로 즉 말했죠? 아내 이별 준비하세요 우리 키엄둥이 뿡주님이 2024년에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7월 전까지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데 그나마 이 소식인 건 빠오의 구색! 휘바오 휘바오가 돌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한테 공주는 뿡주뿐인걸 우리 뿡주 데려가지 마라 이것들아! 한국지리 선택자라면 유목해야 하는 것!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라북도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와와 이건 사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뜻! 또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인 점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외울 것만 늘어났네 수능 끝난 저삼들에게 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을 못해도 야간 피시방 출입이 쌉가능해진다는 사실! 원래는 새해의 성인이 되더라도 졸업전이라면 새벽 피시방을 즐길 수 없었죠 술집 요래망은 되는데 어떻게 피시방이 안 되냐고 이건 겉마다 청소년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2024년부터는 법끼리 원만한 하루를 보면서 05년생은 1월 1일부터 새끼를 조질 수 있게 됐습니다 1월 1일에 피시방도 부서지겠네요 구독해라! 후! 매년은 청룡의 해라는데 다들 청룡 기용 받고 2024년도 내려보자고! 그럼 구독하시고 행복 많이 받아요 여러분 바이!